대신해서 해병대 부사령관 이사람장을 역임하신 당국대 교수이신 백경순 장군님께서 시상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.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이선화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 시상 가도록 하겠습니다. K-Wild 모델의 대상 모델 2선 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포탑을 크게 전달 받으시면서 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 축하드립니다. 이소윤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소윤님 네 시상 가도록 하겠습니다. K-Wild 모델 대상 모델 2, 소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소윤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소윤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소윤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소윤님 무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K-WILM4 대상 모델 2, 6, 3, 2, 2, 2, 1, 1, 2, 2, 3, 2, 3 축하드립니다. 자 임다인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K월드 모델 대상 모델 임다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네 저번에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조미경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K월드 모델 대상 모델 조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이하 앞에 보세요 하나 둘 그대로 계시고요 하나 둘 네 스포츠 생방송 네 정지향님 무대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편을 잠시 바꿔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K월드 모델 대상 모델 정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하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언옥님 무대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사랑합니다 그대로 하나 둘 대단히 계세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권영애님 무대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K월드 모델 대상 모델 정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개명님 무대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K월드 모델 대상 모델 김개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 전체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그대로 나와 주시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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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시상의 도움을 수준이 백경선 장모님께도 다시 한 번 감차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K-월드모들 대상 시상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우리 모든 분들 앞으로 정말 2023년도 더 큰 발전과 성장의 인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부터는 축하 공연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